5분 끄시면 신호를 주십시오. 강희 씨의 핸드폰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신상이란 말이에요. 모두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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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섞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잠깐만 그러면 대란하게 그냥. 대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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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섞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처음입니다. 네 개만 기억하고 있는데. 됐어요. 다 닫아주세요. 그대로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어떻게. 몰라 몰라. 그러면 마술사도 모르시잖아요. 그럼요. 본인만 알아요.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서로 짰을 짰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야. 오 답답해. 자 호동 형님은 그대로 앞으로 나오시고. 자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천을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히 섞였다는 걸. 자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까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내려오십시오. 자 그리고 천을 치워주시고요. 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준비를 했을 텐데.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할 텐데요. 선아씨께서. 네. 제가 주사위를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어떤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없어요. 그리고 아크릴 통을 준비했는데요. 주시고. 가상 결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운명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주사위 통을 흔들어 주신 다음에. 윗면을 향한 숫자에 해당하는 믹서기를 누를 겁니다. 단. 믹서기는 4개이기 때문에. 5나 6이 나올 경우 다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야 이건 그냥 복불복이야. 복불복. 복불복이야. 자. 저보다 적자야. 1번. 몇 번이죠. 3번이요. 3번이요. 잠깐만요. 지진장 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보여드리고. 3번 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이십니까? 3번. 3번 탁텔입니다. 자. 모든 분들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섞으셨고. 숨소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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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뭐야. 잠시만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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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혀 주사위로 그냥 복불복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건 마술도 아니고 그냥 운명입니다. 이게 그냥 운명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아 제발. 선완 씨께서 무작위로 선택한 숫자. 3번의 믹서기입니다. 어? 제발. 뭐야. 뭐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좀 바빠요 뒤에서. 네. 보이십니까. 휴대폰 가겠다. 제발 제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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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몇 개의 빅사이가 남았죠? 세 개요. 자 이번에는 나영 씨께서. 어머 어머 어떡해. 아니 그냥 흔들어서 그냥 너로 부르륵 누를 거예요?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자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어머 어머. 왜요. 진짜요? 야 나영 씨께서. 선택하신 주사위는 2번입니다. 제가 소리 좀 들어볼게요. 오. 오. 눌러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아 제가. 이번에. 제발. 믹서기를 확인해 보면. 제발. 아니야 아니야. 우와. 건강 주스. 우와. 건강 주스. 자. 건강해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건강 주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르쳐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걸 섞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아까. 이거를 2번을 할까 3번을 할까 헷갈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만약에 2번에 3번을 하고. 그것을. 주인공이 행동도 아니고. 선한 씨가 흔들었고. 나영 씨가 흔들어가지고. 그럼 어색한 뻔했어요. 그럼. 칼 넣었겠죠. 어. 가와두세요. 아. 아. 아.